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았학과를 현재 재학중인 3학년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입문 수업에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이제 오픈소스 다루는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루려고 하는 오픈소스는 파이썬의 판다스와 사이킨런을 과연 어떻게 다루는지와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한 강의를 한번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강의 영상을 찍는 것은 처음이라 좀 미숙하여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판다스를 왜 사용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다스에는 시리즈라는 것과 이런 시리즈들을 이루어진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자료용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C언어와 같은 언어를 생각한다면 2차원 배열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C언어에서 2차원 배열을 저희가 선언을 하면은 모든 2차원 배열에는 같은 자료용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실제 실생활에 있는 데이터들을 생각해볼게요 자 저희가 만약에 학교에서 신체검사를 해봅시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성별, 키, 몸무게, 그리고 BMI, 그리고 더 나아가면 가족력 이런 것까지도 저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생각해봅시다 성별은 저희는 남자 또는 여자에요 문자율이죠 실제로 이런 데이터 상에서는 female, male 이렇게 F와 M으로 표기를 합니다 키, 180, 160, 숫자형 데이터이죠 몸무게도 숫자, 이제 BMI도 숫자형, 가족력도 예, 아니요 이런 문자율 데이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C언어와 같은 자료용에서는 어떻게 데이터를 다룰까요? 하나로 다루기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열마다 서로 다른 자료용을 다룰 수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자료용을 다루기 위해서 판다스를 사용하고요 이것을 또 저희가 편리하게 다룰 수 있는 함수들이 많이 존재해서 이제 판다스를 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머신러닝을 하고 전처리 그런 데서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희가 키가 커지면 몸무게가 늘어난다 이런 상관계수라는 게 있어요 그런 상관계수를 얼만지 구하려고 한다면 엄청난 어려운 수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겠죠 코릴레이션 xy 나누기, 루트 베리에이션 x 곱에 루트 베리에이션 y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런 식으로 구하게 되면 굉장히 쉽지가 않죠 코드를 구현하기가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코릴레이션 df, df.correlation, 그리고 메서드 피어슨 이러면 상관계수에 대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예시고 제가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기 아래 보여주신 코드와 같은 걸 적용하면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0.1보다 큰 클래스라는 것과 상관계수가 0.1보다 큰 변수들을 찾아주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클래스의 자료용이 0과 1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거기서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저런 식으로 알려줄 수 있는 각종 라이브러리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는 판다스를 사용을 해요 어떻게 판다스를 설치하냐 처음에 구글링을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아나콘다라는 것을 설치를 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파이썬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파이썬을 설치하신 다음에 거기서 콘다 인스톨 판다스라고 적어주신다면 이제 콘다 띄고 인스톨 띄고 판다스 콘다 띄고 인스톨 띄고 넘파이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일단 판다스 설치하실 수 있고요 넘파이라는 것도 설치해 주시면 좋습니다 넘파이도 배열 관련 라이브러리인데 이것도 아마 설치해 두시면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임포트 판다스 as PD 저거는 이제 외워주시면 그냥 편해요 판다스라는 것을 다 쓰지 않고 PD라는 말을 써서 이제 불러올 수 있게 하는 건데 저렇게 임포트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쉽죠 자 판다스 실습 이제 주피터 파일을 보면서 저희는 실습을 진행할 거예요 기터브에 있는 제가 올려둔 올려둔 코드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들어주시면은 학습 효과가 아주 좋을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처음에 저는 임포트 판다스 as PD 이렇게 판다스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싶어서 임포트를 해주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그냥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인데 이건 그냥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캔서 로드 브리스트 캔서 이렇게 불러주시면은 임포트 판다스를 해주시고 이걸 해주시면 이게 갑자기 에러가 나네요 아휴 그러면 이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캔서라는 데는 이 데이터를 불러와주는 객체를 생성해 줍니다 그 다음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그 데이터를 위해서 생성을 하고 컬럼은 각종 피처 네임으로 만든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해 줍니다 이것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데이터는 그리고 타겟 데이터에서 우리가 보통 이 데이터는 분류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 0 또는 1 또는 2 데이터를 분류를 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타겟을 현재 SY라고 만든 SY라고 하는 시리즈라고 하는 데에 담아둘게요 그냥 이거는 한마디로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복사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사용하기 편하게 바로 실습 진행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실행해 보았더니 어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 구성이 되어 있구나 보시면은 여기는 일단 다 수치형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클래스는 현재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각종 자료형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룰 때 우린 보통 판다스를 사용해서 다루고 보통 그냥 판다스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이제 제가 기업 체험 같은 데서 봤어도 거의 대부분 R 아닌 파이썬을 사용하는데 R언어로는 머신러닝을 아마 하기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을 보통 머신러닝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파이썬에서 데이터 프레임 판다스로 쓴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편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라이브러리를 볼게요 내장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df.shape 이렇게 딱 쳤더니 아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는 행 두 번째는 열 이런 식으로 이제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은 현재 569개의 행과 31개의 연로 되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다음 df.head 아마 이 첫 번째 판다스 강의는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지만 보여드릴 거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저희가 이제 사이킨런이라는 걸 통해서 직접 분류를 아마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한번 참고 들어봅시다 df.head 이러면은 딱 head 5개 디폴트 값이 딱 5예요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다른 값이 나오고요 5 집어넣으면 또 다른 값이 나와요 그래서 df.head를 해주시면 맨 위에 5개 데이터에 대해서 정보를 쭉 뽑아줍니다 뭐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이 df.head를 쓰면 좋겠죠 이 df.tail은 그럼 뭘까요 head는 머리, tail는 꼬리죠 그러면은 아 뒤에 다섯 개를 보여주는구나 index를 보면 알 수 있죠 이 첫 행은 저희가 index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섯 개를 이렇게 보여주고 df.columns 이거는 이제 나중에 컬럼들 또 이름을 뽑아내야 할 때가 있어요 저희가 원화 인코딩 어떤 거 진행을 한다든가 해서 이름 구별해야 될 때 좀 이것도 자주 씁니다 그리고 df.columns라면은 이제 min, 아니 저렇게 min radius, min texture, min perimeter, min area 이런 식으로 다 반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df.values 이거는 array 배열 형태로 저희가 반환을 해줘요 이 데이터 프레임을 그냥 이것저것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또 하나하나 선택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min radius라는 핵만 열만 선택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df 따옴표 min radius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한 개의 열만 선택해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개의 열만 선택한다면은 시리즈를 반환한다 라고 알아주시면 편해요 시리즈는 인덱스와 값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나열된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돼요 저도 이렇게 이해했고요 그래서 뭐 출력해보고 타입을 봤더니 min radius series 이렇게 타입에 타입에 씌우면 어떤 타입인지 출력이 돼요 그랬더니 pandas.core.series 다 시리즈라고 나오네요 아 min radius series라는 것에 저는 df 따옴표 min radius를 넣고 그것을 출력하고 타입 min radius series를 했더니 아 이놈의 데이터 쭉 나오고 타입은 series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약에 아 나는 시리즈로 하기 싫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유지해서 뽑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쌍괄호를 써줍니다 쌍괄호를 써줘서 하나를 선택하면은 이제 데이터 프레임 자료용을 유지하고 원소가 하나인 list 하나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줘요 반마디로 반마디로 pandas에서 뭐 a b 이거는 list 자료용이라고 해요 저희가 반마디로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list를 써서 이제 특성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것을 사용하고 싶은지 그럼 이제 두 개 이상 하고 싶다? 두 개를 넣어주시면 돼요 두 개를 넣어주시면은 min radius 빈 텍스쳐 열 이렇게 쭉쭉 뽑아줍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아직까지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 하나 했을 때는 한 개의 열을 선택해서 쭉 뽑아주고 두 개의 이상 열을 선택하면은 부분적인 데이터 프레임을 반환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굉장히 편하죠 그러면 이제 자 맥북의 좋은 기능 이렇게 캡쳐를 할 수 있어요 맥 영업하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가 min radius의 0 min radius의 0번째 데이터를 알고 싶어요 데이터 프레임 min radius 열의 0번째 데이터 그러면은 어떻게 접근하냐 우리가 보통 근데 행열이라든가 그런 거 접근하면 행 열 이 순서로 접근을 하죠 하지만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열을 먼저 말해야 됩니다 이거 헷갈려요 아직도 저도 실수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은 생각해 주시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은 특정 열 보통 이제 이름으로 되어 있겠죠 문자열 뭐 숫자로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뭐 hate, weight 아니면 뭐 몸무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특정 열에 해당하는 값 써주고 그 다음에 행에 해당하는 값 딱 써주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값이 나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아니 나는 저렇게 하나하나 뽑고 싶지 않아 나는 한 다섯 개 세 개 이렇게 뽑고 싶어 그러면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저 아래에 있는 코드의 내용이 뭐냐 0번째 인덱스부터 세번째 전에 있는 것까지 보여주고 싶다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컴퓨터에서는 0번이 첫번째인 거 알죠 이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첫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뽑아주고 싶다 그러면은 in radius 열 번째까지 뽑아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세번째니까 3 열 번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죠 이러면은 이제 잘못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번째부터 나면 2라고 해줘야겠죠 컴퓨터는 뭐라고 0부터 시작이니까 n번째라면 n-1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1번은 10번까지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번까지 보고 싶다면은 11을 써줘야겠죠 그래야 11번 전 것까지 보여줄 테니까 헷갈리죠 처음하면 원래 많이 헷갈립니다 그럼 이제 df 카운트 데이터 프레임에 데이터 이제 각 데이터들이 몇 개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 보통 none 결측치라고 해요 이제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은 결측치가 굉장히 거슬리는 존재가 됩니다 그게 있으면 머신러닝을 학습하기가 어렵거든요 딥러닝이라든지 데이터에 그런 결측치가 존재하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eda라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할 때 이제 데이터에 결측치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 df 카운트로 뚝 했다 했는데 행의 개수랑 달라요 어? 뭐야 결측치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그걸로 쓰이진 않지만 그냥 데이터의 개수를 샌다 df.count 괄호 이제 괄호를 쓰는 게 있고 안 쓰는 게 있어요 이 그런 것들의 차이를 잘 구분해 주셔서 만약 오류 난다 그럼 괄호 쓰지 말고 그냥 하면 돼요 오류 안 난다? 그냥 하시면 되고요 솔직히 다 외우는 거 사람이 쉽지 않죠 그래서 솔직히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주피터 노트북은 바로 커맨드 엔터 치면 바로 실행이 되니까요 자 이제 아니 그러면 난 저렇게 보기 싫어 아 죄송합니다 저렇게 보기 싫은 게 아니라 이제 그러면 민 라디우스엔 과연 어떠한 값들이 있어? 반지름의 평균에는 뭐 5라는 값 8라는 값 이런 게 있나? 어떤 게 있는지 난 궁금해 라고 하면은 민 라디우스 딱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아까 말했던 이러면 시리즈 반환 된다 했죠? 시리즈를 반환해 줍니다 그 다음에 .value 언더바 카운트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각각의 데이터가 몇 개 있는지 나와요 13.05 12.12 12.26 3개 12.23 1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몇 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될 점 데이터 프레임에는 value counts 함수가 적용이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 열 mean radius 보시면 mean texture mean perimeter mean area mean smoothness 이런 거를 선택을 해서 각 열에 대해 각각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값을 뽑아낼 수 있겠죠 이 length는 달라요 569가 아니에요 여기에 4개 있고 3개 있고 3개 있고 하니까 length가 모두 다 각각 다른 값이 존재한다면 같을 수 있겠죠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같은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length는 다릅니다 결국 시리즈 뽑고 dot value 언더바 카운스 딱 적용하면 저희가 저게 min radius에 있는 시리즈라는 곳에 어떤 데이터가 몇 개인지 쭉 뽑아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min radius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인덱스에 과연 몇 번 인덱스에 결칙지가 있는지 알고 싶은데 아까 위에서 카운트로 결칙지도 있는지 물어봤잖아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아 그러면 min radius.series 라고 구한 거에 dot is null 괄호 라고 하시면은 각 인덱스가 값이 false인지 true인지 반환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사용해서 나중에 사용하는 응용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건 데이터 프레임이 적용 가능해요 그럼 데이터 프레임이 싹 적용하게 되면은 0번 인덱스에 있는 값들은 다 문제가 없구나 1번 2번 3번은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마 판다스에서 조정할 수 있는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는 지금 깨지지만 지금 여기서 df is null value counts 이렇게 하면은 true와 false의 값의 개수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df is null 이라고 한 것은 아 죄송합니다 지금 이 df is null 이라고 한 거에 value counts 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현재 결칙치가 얼마나 있는지 나오게 돼요 근데 지금 지금 깨졌지만 각 여기 mean radius mean texture 이런 것마다 지금 결칙치가 없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df plna 0 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결칙치가 나오는데 대치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치 무조건 대치하는 건 아니고요 문제가 있는 데이터는 삭제 행을 삭제하거나 그 결칙치를 그 특성에 대해 평균값으로 대치하거나 아니면 열정한 값으로 대치하거나 근데 뭐 보통 그냥 0으로 보통은 아니지만 0으로 이렇게 결칙치를 채워버려도 머신로는 학습할 수는 있어요 물론 정확도가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fill n a 0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 모든 결칙치를 0으로 채워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sorted value 데이터 프레임에 min reduce dot sort underbar value ascending false 라고 적용하게 된다면 이제 데이터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주게 돼요 그래서 시리즈를 골라주고 dot sort underbar value ascending false 라고 하시면 내림차순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true ascending true ascending 올라가다죠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정리해 주게 되고요 df sum axis sum 이란 것도 이제 많이 써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알아두시면 좀 편할 겁니다 그래서 df.sum axis 는 0 하면은 axis는 0 하면 열방향 합계가 되고요 axis는 1 하면 행방향 합계가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그래서 존재하는 행방향 합계는 이 행에 있는 데이터들의 합 17.99 더기 10.38 더하기 다 더한 값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덱스마다 근데 이제 저희가 axis1을 하게 되면은 min radius에 있는 특성들에 있는 값들의 합 17.99 20.57 19.69 이런 값들의 합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자 min radius의 값은 합은 이렇게 되고 텍스처의 합은 이렇게 되고 perimeter의 합은 이렇게 됩니다 뭐 이러면은 아마 scale의 차이가 있다는 거 정도 파악을 할 수 있겠죠 데이터들의 그리고 df.stype.str 이거는 뭐 특성이 이제 데이터가 저거 보면 float로 되어 있어요 실수형이죠 소수점이면 근데 이거를 저희는 아 문자일로나 파악하고 싶은데 바꾸고 싶어 자료형 하고 싶다 하면 df.stype.str 아니면 int 이런 식으로 넣어주신다면 데이터의 자료형을 변환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덱스가 막 저희가 막 다루다보면요 1,3 1,3 7 6 8 뭐 9 2 5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섞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셔플되어 있을 때 인덱스 순서가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덱스를 초기화해주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사이킬러 설명할 때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리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null 겹치는 내용이 있네요 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네요 df-loc df-i-loc 이 두 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진짜 데이터를 제가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공부해서 판다스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현재 다루고 있는데 막 다루면서 공부를 하겠죠 근데 진짜 많이 쓰입니다 이유가 뭐냐 일단 이것만 딱 보게 되면은 그렇게 뭐 슬라이싱 하는 거랑 다른 게 없는데 012 근데 또 다르죠 2번까지 갖고 와요 얘는 또 이래서 어려워요 0부터 2번까지 이런 식으로 슬라이싱 해서 갖고 옵니다 라벨값 기반의 2차원 인덱싱이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서 봅시다 이제 저희는 두 개의 민 라디우스와 민 텍스처라는 특성에 있는 거예요 0부터 3까지만 끌고 오고 싶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0부터 3까지 끌고 와 이건 0부터 3 직전까지 아니라 0부터 3까지에요 그래서 민 라디우스 민 텍스처에 있는 특성 데이터를 가져와라 라는 거를 명령을 하는 겁니다 컴퓨터한테 이해 같죠 이거의 진짜 장점은 뭐냐 df 민 라디우스의 특성에서 c8보다 큰 민 라디우스는 이 민 라디우스가 c8보다 큰 행에 민 라디우스와 민 텍스처 특성을 가져와라 라는 말이에요 조건실을 써서 데이터 프리밍을 가져올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이게 진짜 장점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 만약에 나는 민 라디우스가 c8 이상인 것만 사용을 해야돼 그래서 그것만 뽑아내려는데 눈으로 하나하나 보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주면 20보다 큰 거 있는 거를 레디우스와 텍스처 특성까지 다 뽑아다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판다스 간단하게 다뤄봤고요 아니지 ILOC가 있군요 이거는 이제 또 정수값 기반이에요 뭐가 달라지나 이건 또 3하면 3전까지 와요 짜증나죠 3전까지 그러니까 LOC만 거의 딱 3 쓰면 3까지 데려오는 거고 ILOC와 그냥 인덱스 슬라이싱은 3 전까지 갖고 옵니다 행 근데 이것도 헷갈리는 게 아까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을 끌고 왔었죠 끌고 올 때는 우리가 열 행 순서로 접근했죠 근데 이제 ILOC는 행 열 순서로 갖고 옵니다 근데 열에 있는 특성을 0번 민 라디우스 민 텍스처를 0, 1, 2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0, 1, 2, 3, 4번 0번은 민 라디우스 2번은 민 텍스처 3번은 민 페리미터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있는 것을 끌고 와서 끌고 와서 그거 부분적으로 데이터를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 수업에는 한번 사이킬런까지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리고요 판다스 약간의 강의 더랑 사이킬런에서 랜덤 포레스트로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으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주대학교 사이버문학과의 김동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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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